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쌀쌀했다고 해야 되나? 춥다고 해야 되나? 너무 춥습니다 옷 따시게 입고 활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전에 촬영했던 축산 그거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날짜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촬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돼지 뭐 아프리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춥네요 추워 아 그리고 어 촬영 장소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평택입니다 평택 어 그래서 그래서 꿀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할게요 너무 너무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죽을 뻔했습니다 찌브돼가지고 아 큰일날뻔했네 큰일날뻔했네 아무튼 어 중간 지점으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홍대 쪽에 왔습니다 홍대에 자주 오네요 아무튼 대신이 이동 하겠습니다 앞장 찌일날뻔했네 asz sends 하이어즈 오늘의 대신 미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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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얀velmente ilda 이거 반대间 옮기는거 약이 지금 여기 있다는 선택이 있어요? 네 지금 화면상에는 안 보이잖아요 어 들고 계세요 아 들고 계시는구나 네 핸도 있어요 그댄 내 삶이요 너를 살이 마쳤어요 오는 세월이 차고 이리 남아 있잖아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거기 안에 다 이르러 있어요 예 아 예 예 아 예 저는 촬영 끝났습니다. 그래도 피곤하네요. 다람설이 끝냈으니까요. 이제 저는 집을 통해 볼게요. 연습마리 살게 된 것 같습니다. 다들 해 주십시오. 파티.